쪼쪼 죽꼬지 말라 죽꼬지 마라 양 순대기 아버지 봤어 아이고 이젠 무슨 출근수당 맞쟤냐면서 무사 우리집 일령 자꾸 틀어들어면서 이거 소리소리 왜 우리집 앞서 나 오늘은 순대기 아방한테 옷을 따질 거 이석은혜 형 왔수다 아이고 이젠 목소리만 들어도 더 와 미식아 따질 거 미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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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순대기 아버지 봤어 아니 우리 서방신데 나 이 집 오는 거 가정 그 막 무신간에는 허였댐 마썕 야 허여수강 허여수강 아래 허여수강 그럼 우리 서방이 무사 놈이 집에 거기 높던 게 뭐 그 귀정성 된 게 없으시지 고만이시라 하면 우리 두 갓 대판 이거 허연 이거 허연 아이고 걔들 미식아 곱긴 고라꾸나 아이고 그 강 어떤 서방을 달래여 걔나 이 무사 이래 와면서 이래 어? 강 집이 강 품심 싸움의 발판이 순대기 아방이나 온 거 아니 꽝게 아니 나신데 고름인델 걸 아 무사 우리 서방신데 쫙 쫓아가 야 니네 각시 싸돌아 댕기 멍 노미집이왕 콩나라 폰나라 멍 막 외울렁 댕기 없지 공고라면 우리 서방은 무사 노미집왕 건 욕 처방은 댕기 없지니 부녀의 활동형 무신거형 설라불라 공고라면 뜨나 나한테 바른 말 허였구나 경에도 아이고 경 허니까 이사름아 노미집이왕 노미집이 이래 신경쓰면 이녀집 단돈이나 잘헤여 우사 우리집이 맨날 출근도라 지금 그 말을 들엄써요 그냥 아이고 쫑쫑 송금해보라 쫑 아이고 저 쫑보라 외울리는 소리가 요자기보다 아이고 소리가 좁다좁아 순댁여멍실댁컹이도 쫑이 뺑그랑 허연기만은 아이고 쫑쫑해본거 보라 아니 밥은 조신가 세상에 순댁여멍이컹이도 전화와 야 쫑 밥잘먹음신가 강호솔영 살펴보라 고라신디 아이고 빨리가 전화도 해삼켜 아이고 불쌍한 쫑 걔나 나무래 온거 아니라 쫑 간소리해왔구나 우리 순댁여멍 쫑쫑 날 위행비씨가 헌게없고 그자 쫑 난 그자 장국에 밥만 몰아주면 쫑음씨가 콩삼이염신 연어염거 들어간 그 봉다리에 담아진거만 어언 참 이 개만이 못던 삶이라 나가 아이고 참 우성될 말이 아니오다마는 나 짜증꼬 짜증가 살꺼 아니 거모구깽 나같도 기분 나쁜게 또 이수다 아니 거란 우리 서박신디 야야야야 범식이 야야야야 영 시끄럽고 목적 큰여자형 너 으뜸사람씨 아 공굴하던나마 서박신놈이 범식이라기라 하하하하하 나 틀린말해서 방송듣는어른들이 사연을 보낸사람사람 이사람아 두어른이 시끄럽댄 아이고 순댁여멍 진짜 너미 너미 촛말로 촛밀러 나냐 섭섭허구 아이고 동네사람들은 뭔 순댁여멍신디 순댁여멍 고튼 서박이형 어떤사람신고이 갈라서 물줄게 갈라서 물줄게 막 건거라도 나가 아이고 거기에도 순댁여멍이 심성은 막차 큰사람 건거면 순댁여멍 펜진사람이 나오다 나 에에에에 나 원 직접 보질 못해시란 뭐 해내신진 모르겠지만은 난 나한테 곧구쟁은게 미시거라 미시거 미신거 그란 그 놈이야 나가정 왕코라도 그거 허게끔은 만들지 말아야 사주게 우리 두갓이 어저께 막 이거 터영 이거 어떤 하여할거라 이거 야 순댁여멍 속순만 해부르시면 우리 두갓 이거 안할건데 왕 이거 꼭 불을 질러놔 불을 질러놔 아이고 아직도 덜살았구라 살당범은 서방각씨가 이사룸아 어? 다 이것도 허게 사는게 당연한거죠 세상에 이거 안어멍 사는 서방각씨도 있나 이사룸아 답답하기가 원정말이 심각형 할게 어따가라 아니 순댁이 아버지가 순댁여멍이 형 싸우면 안된단 소문은 나서 경제적으로보나 정치로보나 순댁여멍이 순댁이가 막막 멜라불 주여 아이고 이사룸아 나가 이거 자랑해서 될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지만 나츄룩 팽생일날음은 그자 부채나 들렁달리멍 한량으로 놀멍도 외는사름이 누게 실제는 알지도 못하는 어따 자랑이여 자랑이여 자 아이고 참 순댁여멍이 착하긴 착하죠 거기에도 순댁여멍이 순댁여멍 비유 마치제는 아이고 그래도 5만원짜리인가 심사임당인가 그거 몇장 주는거 보면 아이고 난 탕추못한다 아이고 참 경허지마랑 인혁도 저 우리 순댁여멍 오면 죽음에 이래 심사임당 혼장만 귀아주구만 이놈 봐봐보라 하하하하 아이죽카부대 행사도 행사도 어서 으악 보험 보험 그거 대출받으면 살다보라 이놈 봐봐 아이고 나 감수다 범식이 하얀권은 제로 우리 범식이 이제 너무 멀리 가서 아이고 난 감수다 순댁이는 이거 두갓 이거 하든가 말든가 두판을 하든 세판을 하든 난 감수다 아이죽카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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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죽카부대